안녕하세요. 저는 영화 PMC 더 워커 프로듀서 최원기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 주말에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을 때도 문쪽을 다들 쳐다보고 계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. 저희 감사하는 의미 담아서요.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그대 인사 진행하려고 합니다. 뜨거운 박수를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PMC 더 워커 감독 김평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밤에 날씨도 추운데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네. 2018년도 하루 담았는데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영화도 재밌게 보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하정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이렇게 추운 날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오늘 조금이나마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2018년도도 고생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십니까. 이성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올해 마지막 주말에 저희 영화 선택해 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아 영화 재밌게 보시고 좋은 점 보이시면 좋은 분을 추천. 뭐 좋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. 다시 한번 저희 영화 찾아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저의 영화가 좀 강렬한 에너지가 있는 영화입니다. 그래서 혹시 영화를 보시다가 영화를 이겨내지 못하실까요? 네. 응급 세트를 좀 마련했습니다. 선물로 알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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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영화를 이겨내기 힘들 수 있어서 앞에 계신 분들 위주로 선물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저희 지금 사진을 너무 많이 찍으시는데요. 너무 많은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지나친 홍보와 네. 과도한 응원이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. 네. 여러분들의 SNS 파급력을 믿고 저희는 인사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차렷 경계. 감사합니다. 영화 재밌게 오세요.